저는 미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크... 심하! 시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30일 새벽 3시부터 트위치의 시시미 채널에 오셔서 구독권 3개를 선물하시면 요 브리기테 신스킨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원 대상 스트리머로 먼저 이 의무관 스킨을 받았는데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스킨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과연 팀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끝에는 해당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! 이건 나무들 보구나 어 바로 잡혔네 하나물아 어? 잠깐만 방금 들었어요? 저 처음 듣는데? 어 대사가 바뀌네요 자 기본 스킨으로 들어가면 그래 이거야 이게 원래 브리기테 대사에요 이게 이제 의무관 스킨을 꼈을 때만 나오는 고유 대사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오~~ 야 근데 처음에는 머리에 왠 축구공을 쓰고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어 퀄리티가 좋은데요 방패 이렇게 생겼고요 오 이거 근데 뭔가 진짜 메딕 같다 얘네 픽을 안하냐 왜 브리기테 스킨 반응 좀 보여줄려야 된대요 님들 제 스킨보셈 아무도 안 보고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야 인사하는데 의사가 왔습니다 이러는데요 이것도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쿠키 날리는 소리도 바뀌었어 슝슝슝 거리면서 날아가는데 들었어요 야 이거 다 바뀌었네 슝 어 야 날리는 소리 너무 좋은데 느낌 야 뭐야 야 진짜 전설 스킬이네 아 야 이거 도리코트 채 갈 때 소리도 바뀐다 아 이게 힐이 들어갈 때 소리네요 힐이 들어갈 때 소리 어 님들 이거 브리그트 신 스킨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아직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야 야 이거 소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슝슝 거려요 근데 아무도 안 듣고 있었고요 하하하 님들 이거 아직 아무도 안 갖고 있는 스킨임 호셈 일단 새벽 3시부터 돈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한 번당 대사도 바뀜 이게 뭐임 의무관 스킨이요 하하하하 귀엽다 팀원들 깜짝 깜짝 거리 조절 좀 하고 의무병 오 야 X키 누르니까 의무병 이러는데 오 대사 많이 바뀐다 수혈이 필요하겠어요 수혈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처음 듣는 대사예요 이 환자는 죽겠는데요 이 환자는 죽겠는데요 그래 수혈이 필요하겠다 뭐 어쩌고 그리고 이 환자는 죽겠는데요 이 대사까지도 추가된 것 같네요 굴 썼을 때 소리도 다르다 기본 스킨으로 한 번 해볼게요 그쵸?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? 이 소리가 이제 기존 기본 스킨인데 이거 의무관 스킨 끼면은 저에게 집결하세요 다르죠? 요런 부분들에서 이 스킨에 차별화를 좀 둔 것 같은 스킨이에요 기존에 있던 스킬들과는 좀 지금 구독하시면 어 3시에 하시지 하하하하 여튼 네 오늘 새벽 3시부터 지금 시시미 채널에 오셔서 구독권 3개를 선물하시면 요거를 트위치에서 코드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트위치의 블리자드 그 배틀렛 계정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안됩니다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안되고 본인의 어떤 그 계정을 알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권 3개를 선물을 하시면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코드를 배틀렛 앱에서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 이 스킨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권 3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5,000원 정도 하는데요 15,000원짜리 스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판 스킨 기간이 언제까지 됐지? 잠깐만요 나무늘보 도와줘 한국시간으로 정확히 6월 30일 새벽 3시부터 7월 21일 새벽 3시까지입니다 7월 21일 새벽 3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나무늘보시기에서 여유가 꽤 있는 편이라서 그 시간 안에만 이제 오셔가지고 구독권을 선물하시면 가볍게 얻어 가실 수 있는 스킨이니까 생각 좀 잘 해보시고 괜찮은데 한정판이라서 그래도 좀 갖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시미 채널 오셔서 구독권 3개 선물하시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사실 내가 제일 좋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좋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